참 괜찮아 보여 그냥 두어먹는 것뿐이지만 감이 좀 있잖아 맞아 내가 살아볼 줄은 알아 한번 던들여보자 센스가 난 빠르신 것 같다고 좀 더 던들여보자 웃는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참 괜찮아 보여 말좀 섞어본건 잠깐이지만 너무 잘 통하잖아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한번 던들여보자 웃는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조금 더 건들여보자 커피 한잔 사드려도 되냐고 더 숨길 수 없는걸 말 미쳐 멍쳐 터부짱 맘 밑어먹어 터부짱 맘 밑어먹어 터부짱 맘 밑어먹어 터부짱 후우 그냥 말해버리자 니가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걱정은 다음에 하자 벌써부터 미리 건넙지 말고 한 번 건드려보자 센스가 남자를 쉰 것 같다고 좀 더 건드려보자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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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